오늘은 7과하고 8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하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리뽀서 4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빌리뽀서 4장 6절 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목소리로 합도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안해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제 7과인데 새로운 갈등에 도전하라 이 새생명 새생활은 두 가지 훈련의 목적이 있는데요 하나는 저와 여러분에게 새생명 새생활이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지고 믿음으로 확인되어지고 누려지고 체험되어지고 확인되어지는 복음의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새가족들에게 사실 이게 복음 편제와 함께 양육되어질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새가족들에게 이 다락방 할 수 있도록 그런 새가족과의 만남의 축복들이 일어나도록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될 겁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생명 새생활이 이식가로 되어 있는데 첫과가 구원의 길입니다 구원은 믿는 순간 믿는 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문과 권세가 이미 믿는 순간 주어졌다는 거죠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바뀔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그리고 이 강에는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다 오직 예스 그리스도 이 부분이고요 삼가는 그 구원을 믿는 순간 우리 영혼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척에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천국 호적 등본 이미 하늘나라의 생명척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과하는 이 거듭남의 증거가 뭐냐 물론 말씀에 근거한 거지만 우리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이 새롭게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변화되어지는 찬양과 믿음과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문제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신분과 권세가 주어지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이따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창세기 3장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이 땅에는 고통이 문제가 있는데 이 고통도 사실은 그리스오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처럼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2사의 53장의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죄짐들을 또 질병과 모든 고통을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한다 그렇게 보면 되고 또 한 가지는 이 육가에는 우리도 알지 못하는 반복적이고 또 가문과 오래된 영적인 문제가 누구나 있습니다 정도에 따라 이 영적인 문제는 반드시 사단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 영적인 문제까지도 그리스오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조금만 더 집중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반드시 해결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새로운 갈등에 도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교제에 있게 보게 되어지면 애급의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치료급하여 홍해를 건너는 순간 애급의 430년 동안의 모든 고통과 종살이는 끝났다 더 이상 애급의 고통으로부터 고난당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들에게 또 다른 고난이 있는 것이다 그것은 약속의 땅 가난을 가기 위한 새로운 고난이라는 거죠 애급에서는 끝났지만 가난 가기까지의 과정 중에 이제 새로운 갈등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사단이 존재하고 세상 나라가 있기 때문에 신분과 권세가 조회했기 때문에 이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싸워서 승리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축복을 누리기 위한 훈련과 연단으로서 고난인 것이다 이러므로 고난은 믿음으로 잘 이겨내야 된다 그래서 이 새로운 갈등이라는 것은 믿는 신자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뭐가 된다고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불신자에게 있어서는 이게 올모가 될 수도 있고 함정이 될 수 있고 틀이 될 수 있지만 우리 믿는 신자에게서는 새로운 기회여 반드시 갱신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이 갈등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의 비밀을 체험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갈등은 반드시 우리에게 뭐가 됩니까?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금요철화 메시지 쭉 들으시면서 여우수아 전화 사사기 메시지를 들으면서 기도원이 든 환경과 여권과 그 자신들이 갈등을 안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무능하고 또 이스라엘은 약하고 바벨론이라든가 미디안이는 강대국이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과정들이 나오거든요 갈등의 기회인데 이것이 중요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갈등이 있습니다 새로운 갈등 예수 믿으면 다 끝나는 것 같지만 끝났죠 신분과 권세는 이미 근본 문제는 끝났지만 이제 우리에게 남아져 있는 그래서 새로운 갈등이란 말은 저는 좀 다른 표현으로 말한다면 외적으로는 외적으로는 가정과 직업 또 인간관계 환경, 인간관계 이런 데서 올 수 있잖아요 많이 오죠 저도 이 복음은 확실하게 몰랐지만 어렸을 때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청년회 때 저희 큰형 집에 기거할 때도 있었고 군회에 갔다 와가지고 형수가 암이 있기 때문에 말은 안 하지만 도련님은 예수 믿는다 하지만 특별한 건 없고 보이지 않게 굉장히 갈등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당연히 복음 가진 자와 복음 안 가진 자의 갈등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내가 너희에게 검을, 불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집안의 뭔가 갈등과 싸움과 이게 보면 다른 종교로 말할 때는 이게 있을 수 없죠 예수님의 평강의 왕인데 이것은 뭔가 하면 영적인 새로운 싸움 영적인 새로운 갈등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과정과 직업과 인간관계의 수많은 갈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복음 체질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외적인 부분이 있지만 사실은 내적으로 보면요 이 부분들은 우리가 충분히 넘어서야 될 부분들이지만 또 내적으로도 많습니다 내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결국 불신함과 창세기 3장에 빠져가지고 히브리스 3장과 4장에 보면 가난한 땅이 못 가게 되거든요 이 갈등 때문에 이 갈등이라는 말은 가정과 직업과 인간관계 환경을 통해서 오는 부분도 있지만 1차적으로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는 체질 때문에 오는 이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걸 넘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체박이 돌다가 가난한 다시 말하면 2, 3, 7 세계보금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결국 그 인생을 마감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게 사실 이렇게 어렵게 할 필요는 없죠 새가족들에게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주로 훈련에 참여하는 분들이 우리 연애 식구들이기 때문에 약간 새가족보다 수준을 높여서 얘기를 하는데 좋아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물론 새가족 부분도 있지만 우리 사역자들이 좀 더 깊게 해야 될 부분들이 나를 생각해서 제가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보세요 새로운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보면 분명히 그런 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의 체질을 보세요 예체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새로운 피조물 새것이 되었다 그랬는데 사실은 여러분 새것이 되었습니까 수십 년 살아왔는데 이것은 신분의 변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멸망과 저주와 사단의 권세와 하나님 떠났던 상태에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체질이라는 것들이 그리고 그동안 살아왔던 각인뿌리 체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얼마만큼 기회와 갱신과 복음을 채용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복음 안에 있으면 갈등은 올무와 함정과 틀이 아니고 멸망이 아니라 기회요 갱신이요 축복이라는 거죠 복음 안에서는 이것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께서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에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가정과 직업과 인간관계 환경을 통해서 스톱시키고 멸망시키고 그러나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우리를 능한자로 세우시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잘 아는 것처럼 갈라디어서 2장 20절에다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잖아요 나의 창세기 3장은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끝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옛 창세기 3장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 많은 갈등들이 저를 비롯해서 다 여기에 걸려있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데 사실 안 보이잖아요 내 체질 때문에 끊임없이 지금 평생을 이렇게 내 체질 때문에 싸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만 제대로 알고 이 영적인 갈등 내 속에 일어나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울은 이렇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로마서 7장 23절 25절에 보면 한 법으로는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법으로 내 안에 있는 한 법은 예체질로 두 가지 이 선한 법으로 악의 법으로 두 가지를 싸운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은 오후라 공고한 자로 따라 했기잖아요 갈등이 있는 거예요 갈등이 아예 창세기 3장이면 허물과 제로 죽었으면 상관없는데 물론 양심의 법은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성령의 법은 없기 때문에 그냥 뭐 양심으로 가책을 느끼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갈등이잖아요 내적인 갈등이잖아요 바울은 이 부분의 두 가지 양면 속에서 자기 체질과 성령의 법과 이 체질 속에서 괴로워하다가 이 갈등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이 복음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치유받고 승리함으로 말미야마 바울이 단어가 쓴 게 있는데 뭐하냐면 감사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왜냐하면 이 갈등을 넘어서니까 이 갈등을 넘어서니까 내 체질을 넘어서니까 그제서 감사한다 승리한다는 거죠 여기에 함몰되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요 내가 한 십몇 년 전인가요 십몇 년 전인데 우리 권사님 한 분 계신데 딸 때문에 사이 때문에 계속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아예 연세가 많이 신 권사님이셨는데 사이는 여기 교회까지 데려다 주고 일부 성가대도 하셨었거든요 저 김포에서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사이는 데려다 주고 착한데 예수 안 민다는 것 때문에 되게 마음 아파하시고 그래서 제가 권사님한테 권사님 사이하고 딸 걱정하지 마시고 권사님 누리세요 권사님이 누리셔야 됩니다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의 말로 사는다고 늘 노심초사 이렇게 하시다가 소촌하셨는데 그 후에 시간이 지나가지고 지금 교통부에서 하고 계시고 권사님이 그랬다네 소촌하시기 전에 예배 들을 때 앞자리 앉으러 앞자리 딱 앉으시고 훈련을 좀 받아야 되겠지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항상 그래요 남편을 안 믿는 우리 권사님들 보면 남편 때문에 어떻게 하려고 누구 안 믿어서 그러는데 사실 아니에요 나 내 자신만 인만을 누리면 돼요 이 갈등을 넘어서야 돼요 가정과 직업과 인간과 환경은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구체적으로 내가 누리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물론 여기서 도움이 되면 되겠지만 관계없습니다 속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되었냐면 에베스서 4장 22절에 보면 옛사람이라잖아요 옛사람 저도 예천질이 있거든요 저도 그래서 요즘 그런 기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 영혼 잠재의식 무의식 생각 마음을 정말 리모델링 해주세요 완전 리모델링 해주세요 그게 늘 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리모델링 재앙과 저주와 사단의 권선이 끝난 것 같아요 그래도 결박기도는 해내겠죠 우리 가문과 나의 개인에게 이만한 삶저주가 물러갈 죄다 그 기도는 끝났지만 기도해내는 것 같아요 우리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깊은 기도는 뭐냐면 내 체질 속에 옛 구습 속에 살아온 만큼 그렇죠 창세기 3장 12가지 문제에 살아온 만큼 갈등의 요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리모델링 해주세요 리모델링 그러면서 바울이 뭐냐면 23절에서 24절을 보면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잖아요 새 사람 의와 진리와 고로고로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갈등을 자 그러면 시간 많지 않기 때문에 또 해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구원받은 성도의 실존이 중요하거든요 성도의 실존 이 부분을 잡으면 돼요 이 부분들은 결국은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구원의 길 다른 이로서는 구원할 수 없고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척에 기록되어 있는 천국 시민권 그리고 거듭남의 증거 그리고 고통의 문제도 해결 그리스께서 끝냈다 그리스도만 자꾸 믿어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영적 문제 바로 알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새로운 갈등에 도전하는데 이 갈등조차도 복음의 능력으로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체질 때문에 그러는 거지 그리고 로마다 8장 2절에도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재화삼아 보면서 뭐라고요? 해방했다 해방 그래서 이 부분을 누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136절에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함께란다 함께란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강단 말씀 듣는 것 중요한데 듣고 나서 내가 어제도 이렇게 예배드리고 나서 금요철을 예배드리고 나서 우리 막내가 이제 대학교 2학년이거든요 금요철을 몇 시에 들은 거 이번 주에 몇 시에 참 좋지 않냐 기도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 듣고 이렇게 주중에 보냐? 내가 본대요 기도하냐 했더니 대답을 확실하게 안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함께란 단어는 좀 확인을 늘 해야 돼요 우리 막둥이 보면 대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없을 때 보면 엄마 끊어온고 엄마가 너무 좋은가 봐 엄마가 엄마가 우리 막둥이를 보면서 되게 복음적이라는 거 엄마에 대해서 정말 관대해야 돼요 긍정적이고 딸이 확인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함께란 단어는 홀로 있을 때 우리가 이걸 성사임이 하나님의 비밀을 누려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보면 26절 27절에 보면 보혜사 성령 아버지께서 내 힘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를 하면서 27절에 보면 내게 있는 평화를 너에게 준다 그러거든요 늘 거듭 얘기하지만 이게 두과를 한과가 아니라 두과를 50분이나 한 시간 내에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에 대한 어떤 쫓기는 부분이 있어요 길게 말할 수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그냥 이렇게 읽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평화를 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우리가 새로운 갈등이 올 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조한다는 더 나아가서는 이게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이잖아요 성삼위 왜냐하면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본체는 하나이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은 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성부 하나님 삼조주를 해결하신 성자 하나님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능력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 부분만 조금만 해방과 함께와 평화를 누리게 되어지면 이 갈등의 요소는 넘어설 수 있는데 이게 우리가 집중이 안 되는 거라 집중이 여러분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집중을 통해서 새 생명, 새 생활이 나의 것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메시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하거든요 평안을 너에게 기치로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나의 평안을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요 제일 많이 들으면서 제일 답이 되고 제일 평안을 제일 힘이 되면서도 제일 안 되는 게 뭐냐면 너의 염려를 쉽게 맡겨버리라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요즘 다가오는 게 너의 마음 너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마음과 생각 갈등의 요소를 지키시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령서 3종 심절에 보면 분명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걸 누리게 되는 거예요 실전 그러면 갈등은 분명히 넘어설 수 있습니다 고령서 2장 10절 12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이따가 얘기하지만 이 부분들은 강단 말씀을 잡고 조금만 깊은 목상만 해도 굉장한 힘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갈등이 올 때 뭐 해야 돼요 사실은 특히 사람과의 갈등이 올 때 뭐 해야 돼요 사실은 방법이 하나 있어 제일 안 돼 화가 났을 때는 더 그게 부정하다고 생각하면 제일 안 되는 거예요 말하지 말고 스톱하고 스톱하고 사실은 기도만 하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조금만 자 그러면서요 여섯 번째로 보면 로마스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걸 통해서 갈등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보면 문제 해결책은 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문제 해결책은 뭐냐면 함께라는 단어밖에 할 말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사실은 갈등은 세 가족들에게 분명히 얘기해야 될 갈등은 사실 문제 될 게 없는데 이게 여기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줘야 될 부분들입니다 문제 해결책은 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6절 16장 7절에서 보면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제가 이 과를 보면서 새로운 갈등에 도전하라는 부분에 실존 실제 얘기하면서 키는 뭡니까 여기에 이 문제를 갈등을 이길 수 있는 키가 뭐예요 키가 이거 안에 맞히면 제가 나중에 저한테 오세요 안에 맞혔다고 커피 한 잔 사드릴 테니까 이 키가 뭘까요 이 7강에서 가장 키는 뭘까 새로운 갈등에 도전하라는 물론 성삼의 하나님이 성삼의 하나님인데 뭘까요 성령의 성령의 성령 눈에 안 보이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고 응답하시는 이 성령의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내주를 얼만큼 우리가 확신하고 믿느냐가 달라요 알겠죠 자 그러면서요 갈라지에서 5장 10주 18절에 보면 성령의 인도 받으면 된다 성령을 쫓아서 행하라 성령의 인도 받으라는 거죠 성령의 인도는 결국 강단 말씀을 통해서 받으면 되는 거죠 이번 주 같은 경우도 열면매 있는 기쁨 예수님의 기대 그리고 절대 믿음 회복 하나님 예수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내게 있는 창식의 3장 이 내적인 창식의 3장의 모든 각인뿌리 실들이 계속해서 리모델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보금의 문을 여사 전도할 수 있도록 보금의 문을 여사 보금받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응답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기도하면 됩니다 요한 1서 2장 20절에도 보면 기름 부는 반자 성령께서 우리 아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너희는 죽게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쳐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사실은 우리가 평균도니까 은혜 받을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복음 제대로 알면 갈등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 메시지가 맞느니 저 메시지가 맞느니 그냥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은혜가 되는 거지 꼭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성령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진리 안에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직 이 부분을 놓고 오직과 사실은 집중과 24시만 한다면 이건 말고 이거는 당연히 상황에 따라 되지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내적인 체질로 인한 갈등들은 창세기 3장의 체질들은 오직과 집중과 24시를 통해서 치유될 수 있다 그리고 넘어설 수 있다 그리고 반드시 흑암은 우리 앞에 무릎 꿇게 됐다 이렇게 여러분 믿으시면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끝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의 생활 방식이 나오는데요 네 번째 성도의 생활 방식 이게 뭐냐면 이 문제는 그 문제 해결책을 함께 하시고 방식이 뭐냐면 이렇게 살아라는 거죠 어떻게 살아라? 모든 삶의 기도함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사도인 13전 1절에서 3절 말씀처럼 성령의 인도를 강단 말씀을 통해서 또 목상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포럼을 통해서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빌리버스 4장 6절 7절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또 믿을 때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 평안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키신다고 조금만 목상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요한복 15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올리기 따라 기도해라 왜냐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는 말이잖아 요한복 15장 7절에도 보면 이번 주 저도 요한복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의 너는 가지니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는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를 묵상하는 거죠 요한복 16장 23절 24절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되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이 기도에 대한 부분들은 다음과에 넘어가게 되면 나오게 되니까 그렇게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팔가로 넘어가겠습니다 팔가 팔가는 기도하는 생활이거든요 이게 빌리포서 4장 6절 7절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이 또 다음과 다다음과에서 교회 생활 지나서 이제 기도 부분에 기도는 영적 과학이다는 부분에서 또 기도는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거든요 그 가에서는 기도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때문에 오늘은 기도 생활에 대해서 좀 하겠습니다 기도는 뭐라고요 단순하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라고요 소통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영적인 힘을 얻고 또 필요한 부분에 응답을 받으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래서 기도 중에 가장 세 가족들에게 기도에 가장 모범되는 기도가 뭐냐 그게 여러분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주기도문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나라가 임하도록 그렇죠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한 사단이 무너지도록 이런 걸 양식을 우리의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가도록 이게 사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거든요 이게 다른 종교하고 달리 나를 위한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라 그리스도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고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인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우리가 끊임없이 이 갈등 속에 시험 속에 이 사단이 주는 이 함정 속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여기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죠 그리고 악한 사단이 무너지도록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가도록 하는 기도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 기도입니다 이 기도하지 않고 다른 기도하는 것은 틀린 건 아니지만 내 체질과 이 갈등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갈등을 못 넘어선다니까 그러나 끊임없이 내게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갈등에 못 벗어났잖아요 40년 동안 히브리스 3장과 4장에 보세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체질 각인뿔이 옛날에 애급에 종살했던 하나님 없이 살았던 불신자하고 똑같이 살았던 세상에 그 생활 패턴으로 그냥 끝났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싸움은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옛 틀이냐 새 틀이냐 오호라 공고한 자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 틀로 바꿔지는 성령의 역사를 얼마만큼 체험하느냐 말씀의 역사를 얼마만큼 체험하면서 내가 새로운 각인뿔이 체질로 계속해서 바뀌어가고 있느냐 싸움이러거든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데 옛 체질이다를 잡고 있잖아요 갈라디지장 20절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집중하면서 새로운 피조물이 있는데 옛 체질로 가잖아요 여러분 이게 복잡하다 생각하지 마세요 과정 중에 있는 거거든요 치유가 치유와 서밋이 되면 어느정도 넘어서는 거거든요 이 부분들을 얼마만큼 포인트가 새로운 체질로 바뀌었느냐 옛 체질로 있느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내가 주인이냐 이게 차이가 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럼 왜 기도해야 되냐 왜 기도해야 되냐 왜 기도 왜 기도하기는 하나님은 전능자고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고 나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냐고 나는 연약한 자고 하나님은 능한 자이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성삼의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죠 그리고 그 죽본을 인정하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필요한 거 구하고 또 자녀가 부모에게 어려운 부분들을 대화하고 또 그 대화를 통해서 힘을 얻고 지혜를 얻는 거 당연한 거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통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는 절대 불변이거든요 스스로 존재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잖아요 자존하시잖아요 우리는 스스로 자존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움을 구하는 거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24시 마태봉 1장 23절에 보면 인만을 함께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요? 여전히 혼자 늘 생활하니까 그래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24시라는 게 중요합니다 24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13절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한다는 말은 이거 없이 주기도문 내용이 없이 주세요 주세요 그거 아니라 주기도문 내용을 위해서 만약에 군인으로 말하면 전방에서 적과 싸우기 위해서 국민의 안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필요한 총탄이든 물품이든 구급품을 후방에서 도움을 요청할 때 주듯이 우리가 보건물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을 달라고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리를 구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거는 틀린 기도라는 거죠 그런데 올바른 삶의 방향과 목적과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 필요할 때 구하면 반드시 그 부분에 응답하신다는 거죠 전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휴감, 이런 갈등과 모든 것들을 영역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성삼의 하나님께서 역사하라고 기도한다면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기 위해서 이게 나오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극에 태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그래서 하나님 저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전에 한 십몇 년 전, 이십 년 전에도 유광선 국사님이 처음에 극의로들 하시대요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영혼, 잠재우식, 무식, 나의 신경 생각, 마음, 감정을 그래서 내가 20년 전에 저런 기도 다 있나 무슨 신경, 영혼, 골수, 관절 그런데 요즘은 좀 이해가 가요 물론 호흡을 통해서 오는 우리의 신체적인 변화도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렇지 이 새로운 갈등 속에 살았던 체질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아, 이게 복음으로 이게 보통 우리 기존에서 말하는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화거든요 성화 우리는 이제 드라평에서는 체질 변화 복음으로 각인뿔이 바꾸는 거거든요 맞구나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에 나와 함께해 주셔서 내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렇게 안 되는 염려라는 불신앙이 두려움이라는 불신앙이 불안이라는 불신앙이 무너지게 해 주셔서 그 기도를 계속 한다면 어느 시간표에 따라 이게 이제 퍼센트도 달라질 것이고 서밋에 서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가장 쉬운 게 가장 안 되는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말 요한복 14, 26절, 27절에 내게 있는 평안을 너에게 준다는 이 말이 사실적으로 우리에게 믿어지고 체험되어지는 축복들이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언제 기도해야 되느냐 라는 겁니다 두 번째 언제 이 첫 번째는 내용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소원을 나의 소원이라는 부분에서는 나의 소원은 뭐예요? 통일이에요? 돈이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쓰림 받기 위해서 천명 소명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번당 헌당과 사천 주교의 쓰임 받기 위해서 뭐 그렇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온라인 초청으로 되어졌던 새 가족들 로코 그런 것들이 나의 간절한 소원이 되어야 되겠죠 이 기도 생활 부분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도는 영적 과학이다 이 부분에서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언제 기도해야 되느냐 라는 부분 속에서는 들어가기 전에 이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부분에서 기도 부분에서는 대사선서 5장 10초째로 보면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지 그래서 제가 이거는 우리 다락복에서 하는 것처럼 정시 기도 그리고 집중 기도 무시 기도 24시 이 묵상 이런 단어가 나오죠 정시는 여러분 다니엘서 6장 10절에다 보면 다니엘이 이렇게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위험한 거 알면서도 4등전 3장 1절에다 보면 베드로 요한도 정시 기도 시간에 기도했다고 그러거든요 정시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새벽에 일어날 때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새벽에 일어날 때 저는 항상 새벽에 일어나면 우리 목사님도 그렇게 하신다는데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정시 기도 이 집중 기도라는 말은 물론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게 집중 기도라는 말은 어떤 여기서 한 부분을 놓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부분들이 필요하죠 그게 뭐 이렇게 4등전에 보면 베드로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그 예루살렘 교회가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온몸을 여셨던 것처럼 간절한 기도 또 깊은 기도도 있잖아요 깊은 기도 이런 부분들이 어떤 기도의 형태들인 것 같아요 형태들 그래서 묵상기도 저 같은 기도는 묵상기도로 이렇게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에베스스 6장 12절 같은 경우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부분들을 안다면 사실 우리가 요즘은 그런 거 많이 없지만 기도원에 안 가겠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끊임없이 이게 나옵니다 이게 무시기도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주의 사자가 주의 사자가 다시 너희에게 이뤄놓으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모시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루시리라 하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라 함께 그룹으로 모여서 함께 라는 단어 나오죠 세 번째로 보면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기도의 내용 여러분 기도하는 생활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기 위해서 또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과 영적인 어떤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는 사실은 다른 거는 다 보여줄 수 있지만 기도하는 것은 보여주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각자에게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제일 쉬우면서도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이렇게 보여준다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반드시 이렇게 기도할 때 언제 기도하느냐 정시로 무시로 집중으로 끊임없이 기도할 때 반드시 기도에 대한 응답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 중에 기도의 내용 중에 주기도의 내용이고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정확하게 인도하시죠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되었냐면 우리 손가락이 다섯 개이듯이 다섯 형태로 이렇게 한다 그랬는데 그게 뭔가 하면 첫째 기도할 때 찬양을 하나님께 하는 거죠 감사한 거지 감사 역대상 29장 10절에 11절 말씀처럼 다이시 온 회중 앞에서 여와를 송초하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와여 주는 영혼부터 영혼까지 송축받으시옵소서 권능과 영광과 승리의 위험이 다 죽게 속게 했으니 저번에 사회 보기 전에 찬양을 연습하는데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올 때 하늘의 별 그 찬양을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묵상으로 찬양할 때 또 이렇게 메마른 땅 종이를 걸어가도 내가 피곤치? 아니 아니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주? 어쨌든 찬양을 마음으로 찬양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기도할 때 내용을 주고 하나님 찬양하는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고백하는 거죠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밑불식으로서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오 10편 32편 5절에도 보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하께 자복하리라 하고 죽게 내 죄를 하려고 내 죄악을 죽게 숨기지 않냐 했더니 곧 죽게서 내 죄악을 사하셨느리라 고백이란 말 속에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고백을 이제 우리는 전에는 뭐 이렇게 요한에서 1장 9절 말씀처럼 내 죄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지만 지금 우리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리스께서 2사의 53장 말씀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냄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이냄이라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나음을 벗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다 예수님 정말 사제의 은혜 사자의 은총 그리스께서 마감 10장 45절 말씀처럼 대속하신 거 감사합니다 제와 로마스 8장 1절 2절에서 제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신 거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재앙과 저주에서 나를 성령하신 거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하면 되는 거죠 찬양은 나를 구원하신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흑암에게 불신앙이 잡히지 않도록 성령 충만을 달라고 그 기도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서요 여러분 세 번째로 보면 감사 에베스 5장 20절에 보면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말면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왜 감사합니까? 당연히 나를 구원하신 거 감사하죠 멸망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신 거 감사하죠 10편 100편 사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고 그 이름을 송축할지요다 감사 이게 복음을 누리면 누릴수록 이 찬양과 고백과 감사가 우리 정시기도 할 때 묵상할 때 24시 할 때 생각할 때 다르겠죠 이 고백들이 그게 체질이 바뀌는 거죠 긍정적으로 바뀌는 체질이 그런데 여전히 예체질 속에 우리가 에베스 4장 22절 말씀처럼 새로운 갈등 속에 계속 있으면 이게 안 되는 거죠 누려야 돼요 누려 복음을 누릴 때 이게 찾아지는 거죠 바뀌어요 바뀌게 돼 있습니다 제가 증인이에요 중부기도 에베스 6장 18절 골레스 4장 2절 사절에 보면 무시로 성령을 해서 기도하면서 나를 위해서 깨워서 기도해달라 나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래서 바울서신에 보면 제가 우리 어느 지역에 얘기를 했는데 바울서신의 첫 장에 보면 1장에 보면 항상 빠지않게 생겨있어요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생각하며 또 너희를 생각하면서 내가 기도하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서 그래서 4등 20장에 보면 바울은 내가 3년 반 동안 각 사람을 눈물로 훈기했던 것들을 기억하라 그러거든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지역장이나 여러분 사역자들은 다른 분들 한 산 한 산을 놓고 정말 기도한다면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주고 성립에서 역사하시고 이 새로운 갈등 속에서 성령 충만히 이맘으로 말미암아 내가 치유되어주고 힘을 얻는 것처럼 나와 관계된 모든 사역자들과 또 새가족들과 여러분 관계되어 있는 지역 성도들도 동일하게 역사하거든요 중보기도 그리고 광구 광구한다면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열릴 것이고 두드리는 이마다 열릴 것이라잖아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광구하는 것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시게 되어있어요 기도 내용 찬양과 고백과 감사와 충보와 광구가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 기도를 하면 굉장한 응답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새가족들에게 기도하는 생활할 때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과 깊은 대화와 나의 필요와 영전히 힘을 얻는 거다 기도의 형태는 정식 기도도 있고 무식 기도도 있고 집중 기도도 있다 강남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된다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앞에 찬양도 하고 고백도 하고 감사도 하고 또 여러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도 있고 내 필요를 구할 수 있는 강구도 있다 이렇게 쉽게 설명하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사역자니까 설명하겠지만 간단 간단하게 설명하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확신을 하고 기도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어떻게 확신 말씀 안에 구하라 당연히 말씀 믿어지면 되겠죠 요한복음 15장 7절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구하라 요한복음 14장 14절 16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 있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라 반드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 이름으로 요한복음 14장 14절 응답하시는 거 확신하셔야 됩니다 저는 믿습니다 기도응답에 대한 부분들은 그리고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죠 믿음으로 마태봉 21장 22절에 보면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기도하라 반드시 마태봉 21장 22절에 이 정욕으로 기도하는 두 번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중에서 야구부서 4장 2절 3절에 보면 정욕이란 말은 자기 뜻대로 구하는 걸 말하는 거죠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고 그러면서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기도하면 반드시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 이제 7과 8과를 같이 했는데요 우리 새로운 갈등에 도전해라 우리 새로운 갈등에 도전해라 저는 새가족에게는 외적인 것도 있겠지만 우리 사역자들에게는 내적인 예체질을 놓고 좀 더 성경 역사를 체험해라 그리고 기도의 생활들은 여러분 잘하고 계시지만 실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이것을 체험해라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고 개인 전도가 회복되도록 기도하셔야 되고요 개인 전도 이번에도 온라인 초청 때 저는 몇 명 정확하게 두 명은 확실하게 캠프 때 영접해가지고 등록한 사람을 내가 봤어요 등록을 아예 정확하게 영접을 해서 물론 한 사람은 오래된 분이지도 있지만 정확하게 이렇게 복음 안에서 정착 이렇게 그리고 캠프 때 이렇게 영접하는 것들을 봤거든요 반드시 개인 전도 회복하셔야 되고 우리에게 다락방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락방 그래서 이 세상의 세상을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음이시도 마찬가지로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바라고 정말 새로운 갈등이 갈등이 아니라 기회와 갱신이 되길 바라고 기도를 통해서 남이 알 수 없는 성삼의 하나님의 비밀을 실제 체험할 수 있는 행복한 기도 생활이 되시기를 예수의 손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예치제들 때문에 또 사단의 통로 때문에 갈등하는 것에 빠지 않고 갈등이 기회여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기도 생활을 통해서 올바른 신앙생활이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이루어진 양식 가운데 우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사 새가족들에게 이 양육의 메시지를 하게 해주시고 개인정도를 통해서 사망과 저주와 사단에게 메워있는 자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는 전도자의 삶이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먼저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